체리온탑! 이 곡을 원하시면 지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만났다. 체리온탑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체리온탑에 조금 섹시하면서도 조금 끼그릴 수 있는? 그거에 조금 융화되고 잘 맞는 멤버들을 뽑은 것 같아요. 일단 인트로 파트를 먼저 혹시 안무와 함께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준비해 주세요! 그만! 파이프, 식스! 수마체리온탑! 수마체리온탑!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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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대로 탑까지 가겠습니다! 탑까지 가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하는 친구들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받아서... 그래서... 노래가 뒤에 갔을 때 고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give me love 감사합니다. 마음에 준비를 내리셨나요? 저는 노랑팀 하나, 둘, 셋ions 아 진짜 oh po'poco! 곡을 선택한 팀은 지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안 어울린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좀 신선한 거 하자. 듣기에 좋은 거 하자. 제가 듣잖아. 이건 내가 꼭 해야 한다. 진짜 이건 꼭 할 거라는 가정하에 이미지에 맞는 사람들만 뽑았거든요. 훗하고 뭔가 상큼한 느낌을 많이 내야 하는 노래라기 때문에 여린 소녀의 어떤 감성으로 후렴구를 한번 불러주시고 포인트 안무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 둘 약속해 뻥꼬 뻥꼬 사랑해줘요 뻥꼬 뻥꼬 사랑해줘요 중앙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이 노래를 꼭 하고 싶습니다. 뭐 어때요? 둘 둘 약속해 뻥꼬 뻥꼬 꼭 뽑아주세요 저희가 이 노래를 듣자마자 이 노래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곡가님. 주황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황팀을 선택하겠습니다. 주황팀을 선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